분명히 딴 생각이 있다니까요. 야, 우리 중에 딴 생각 안 품고 사는 놈 있어? 안 대표한테 주문 받은 겁니다. 우리 입장은.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올라가시다니. 무슨 용건이세요? 취재는 끝났어? 선배한테 왜 얘기해야 하죠?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. 이번만큼은 네 생각, 네 감정 절대 담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된 팩트만 써. 너 진짜 죽고 싶냐?